자, 이제 우리는 바로 5단계로. 5단계로 가야지. 아직 안 됐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떤 미션인지 한번 볼까요? 혹시 백도 잘 던지세요? 아니, 나는 예전에 윷놀이만 하면 백도 나와서 망한 적이 한두 번이야. 아, 오케이. 백도야, 형님. 백도. 그리고 재기, 잘 차요? 아니, 코깨골 잘 던져요, 코깨골. 빨리 돌아요. 재기를 잘 차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어, 뭐, 뭐, 알겠습니다. 세 개는 뭐, 세 개니까. 자, 그러면 가보죠. 도전! 자, 도전! 오! 오! 와! 아, 실세다. 아, 뭐야? 세 개 하면 바로 그냥 손길 알잖아.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잘한다. 1, 2, 3. 오, 진짜 빠르다. 야, 진짜 빠르다. 6, 7, 8, 9, 10.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만, 세 개만.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오! 백도, 백도. 백도, 백도 나오겠지 그냥. 백도 나오겠지 그냥 한번. 우와! 우와! 나와! 백도! 우와! 우와! 진짜 대형이다, 진짜.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와, 나 이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 우리 난이도 5단계를 지금 한 번에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요. 소름 돋았어요, 방금. 아, 이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관산...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근데 이게 로딩이 뭐지? 아, 이거 뭐지? 버퍼린. 상대편 로딩 걸리는 거. 아... 그러면 그때 카드랑 다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네. 아, 그러네. 대박, 끝났네. 이었는데요, 이거. 하나 뭐였지? 하나, 1분. 지금 저희가 이걸 정답을 알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아셨어요? 아니. 이제 천천히 알아가야지. 아... 아...